이 세상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교사로서 사람으로서 신으로서 인류에게 아주 가장 큰 교사였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을 바른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자아 포기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역시도 자아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또 다른 말로는 온유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했고 자아 포기를 가장 많이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는 감정을 완전하게 조절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살아서 승천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만 폭발해버렸어요 감정이 그 결과 그는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은 품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죄를 짓거나 이러면 그것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아주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주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 유아들 다른 사람들 하면 그 6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60만 명은 오로지 장정만 숫자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울무가 되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입이 몇 개냐면 60만 개예요 한 사람이 불만 불평을 토해도 듣기 싫은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하고 화를 돋구고 그럴 때 이것을 모세는 참 잘 참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광야생활 거의 끝나가는 그 변경에서 사단이 모세를 모세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민숙이 20장 2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제 가난한 땅으로 곧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이 마르면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흔히들 원망이고 비난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비난의 말은 사단이 뒤에서 조정할 때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 수많은 회중에게 사단이 불만, 불평, 비난, 원망 이러한 생각을 이 백성들에게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것을 모세에게 퍼붓기 시작을 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공박한다는 것은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인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 하야두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왜? 이러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급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 불평, 원망 아주 이러한 것이 꽉 차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해가지고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애급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지도자가 자기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목말라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사단의 정신의 고무가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회막문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성전 앞에 나와서 이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래서 여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의 여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중을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제 반석이 여기 있고 다 모이라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발이 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 반드시 그때가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를 아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영감의 글을 읽고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글 시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속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모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마음의 글 시도를 모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이 모세와 아론을 멸망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성령의 음성과 이 폐역한 이 반역한 민족에게 내가 물을 내야 돼? 하는 화가 나는 생각이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했어요 그 순간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아주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가난으로 들어가는데 이 편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야 되는데 사단이 이 모세와 아론을 기어콘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사단이 아주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모세가 그 순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을 하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사단에 의해서 격발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격발이 되어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있는 힘껏 두 번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난의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어떤 누구든지 비난의 말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 비난의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거머잡았는데 그가 반석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폐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래서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혜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하고 이때까지 이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넘는 이 큰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말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물은 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석해서 물을 내는 것이지 이들이 반석을 쳐가지고 내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침을 당하셨을 때 물을 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반석을 절대로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 침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격발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도록 사단이 역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일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까지 인도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서 승천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모세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됐어요 아론도 죽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가난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여화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사람이 너희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화인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화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폭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죗된 욕망이나 어떤 감정이나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고 말을 할 때 그들이 공격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할 것이니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이 그 물을 다 마시고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만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맞아 이 사람들이 반석을 후려치니까 야 저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네 역시 이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려지고 즉 하나님의 그 귀한 품성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누구만 지금 높게 나타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영광을 너희가 가로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만둬야 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죽고 여호수와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노인이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으나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 40년간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마침내 문앞에서 인내력을 잃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모세는 그의 경설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정함으로 여왁께 범죄하였다 여기서 모세는 범죄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계속적인 원망에 지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 이 망령된 말 사단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망령된 말이라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세 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 그의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과 대화를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면 바로 교만해져요 즉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망령때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죽어서 묻혀 있을 때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찾으러 오세요 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오세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사단도 나타나요 그리고는 사단이 못 찾아간다 이 모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사람이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를 지키했잖아 그래서 지금 묻혀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키 안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단을 책망하거나 비난의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난은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것을 의미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면 엿새 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표상한 거냐면 상징하는 거냐면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을 모세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엘리아였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살아서 구원받은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거예요 이것을 지금 큰 왕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죽기 전에 본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야거보, 요한, 베드로 그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아가 참석하는 걸 보면서 미래에 있을 그것을 본 거예요 모세가 살아서 하늘에 가지 못하고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즉 믿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은 그 죄 때문이었어요 아주 그가 통절히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들의 표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도 사단이 격발을 시키면 여지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렇게 연약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면 저희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을 잠시잠깐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에 저희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자가 되든지 모세처럼 죽었다 부활하는 무리에 들든지 어찌됐든 저희가 구원받는 무리에 섞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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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